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에 한인 1.5세 한나김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임명됐습니다. 김정책고문은 지난 2일부터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일입니다. 김 씨는 연방보건부 공보차관실 차관보, 코로나19 공교육 캠페인 전략자문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6살 때 미국에 이민해 남가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다시 귀국해서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UCLA 전문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조지 워싱턴대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인여성 최초로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레이스 E 의원이 4일 알바니 주의사당에서 취임선거를 하고 2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태계 테스크포스 공동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의원은 한인여성 최초의 뉴욕주 의원으로 65선거구를 대표하게 돼 영광이라며 아태계 테스크포스 공동의장으로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내부 분열로 연방 하원이 5일로 3일째 하원의장 선출에 거듭 실패하면서 다수당인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프리덤 코터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원일인 3일 처음 투표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공화당의 공식적인 하원의장 후보인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의 선출에 반대하면서 100년 만에 재투표가 계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투표 때마다 발생한 20표에서 21표 정도의 공화당 이탈표 가운데 19표가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터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가령 3차 투표에서 20표의 지지를 받은 짐 모던 의원은 프리덤 코터스의 창립 멤버입니다. 프리덤 코터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친 트럼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득도 먹히지 않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대기의 강과 폭탄 사이클론, 겨울폭풍의 영향으로 곳곳 도로가 범람하고 홍수, 정전, 학교 휴교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가주에서는 다음 주에서도 비 소식이 예고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대기의 강이란 대량의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강처럼 긴띠 형태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지에서 폭우와 수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충동하면서 발생하는 저기압 폭풍입니다.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당국은 특히 피쉬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 홍수 및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 오늘 오전까지 황색 경보를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황색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거리에 두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휴주 호수와 킹스캐년 지역에서는 진흙이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로컬 정부들은 잠재적인 홍수와 진흙 흘러내림 현상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전역 16만 명의 주민들이 홍수로 인해 단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풍 후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가주에서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교육구가 5일 모든 학교들의 휴교를 공지했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LA 지역 곳곳에서 비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 침수가 만연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폭우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보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주말까지는 비가 그쳤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